마음 정했어. 자기하고 헤어지기로. 이제 이 방만 정리하면 되나? 자기 참 나이스해. 바람나 와이프 짐 싸는 거 도와주고. 왜 나한테 화내지 않은 거지? 그게 마음이 정해진 이상.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모르지? 나요.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건가? 버릴 건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. 그냥 버려. 왜 그래. 나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. 응. 비가 와서 그런가. 오늘 더 맛있다. 정말 괜찮아? 괜찮아. 자기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네.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물에 잠겼대요. 이런. 오늘은 맨날공소에서 만났고 바랍니다.